잘 지내셨습니다. 올바네자이랑 바깥 데이터입니다. 물어봤어요. 어디 가고싶으니?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기회되면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가는 곳이 커피숍입니다. 이놈 커피도 안 좋아하는데 웬 커피숍? 했더니 새로 생긴 곳이라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지역명은 오브레로라는 곳인데 굉장히 넓어요. 길도 많고 오브레로라고만 해서는 갈 수가 없고 오브레로에 보면은 센츄럴 컨비니언 스토어가 있고 그 라인에는 많은 라이브 바가 있습니다. 라이브 바 거리에 한국 식당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코리아타운 바로 맞은편에 새로 생긴 알피테이트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기 세트로어? 파스타 어? 파스타 파스타? 응 뭐니데? 응 파스타 그리고 커피 아 여기 오니 드링스 그리고 파스타? 응 아이스 파카치노 응 아이스 파카치노 아 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나스토어 스윗 이곳이 자기가 오고 싶어해서 온 곳이지만 온 길에 참고서만 말씀드릴께요. 여러분들 놀러 오실 때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보통 제일 많이 약속하는 곳이 스타벅스예요. 근데 문제가 스타벅스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요. 약속을 해놓고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Hi guys. Let's go upstairs. Because this is the newest 커피 shop in Abreu. I found on Facebook.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서 기웃기웃거리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웬만하시면 스타벅스처럼 유명한 곳에서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스타벅스처럼 수준 있는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곳 애들은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조금 여기 애들의 트렌디가 다릅니다. 이런 곳을 하나 알아두시면 여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So I think this is good for Uppah. What's one? ummh? their carbonara is 275. carbonara? ummm машина Americano is 140. malpitatestrop is 155. Ispan 씨 진짜 king해? ummm ㅋㅋㅋㅋㅋㅋㅋㅋ 걸피 테이크 커피 다바오 다바오? 이스틱 브런치? 브런치 저거? 저거? 별로 고급스럽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싼거야 파스타? 뭐? 파스타? 바른나라 아 어른나? 놀아? 네 맛을 좋아해서 여기다 이 이거 파게티 이 이거 이거? 어떻게 드세요? 뭐지? 고마워 이거 좋아? 네 우리 날 보내주세요 저거 너는 감사합니다 최 아저씨 최? 최? 최 미스터 최 미스터 최 미스터 최 미스터 최 최 아저씨 감사합니다 최 아저씨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최 아저씨 맛있게 먹을게요 해봐 뭐? 감사합니다 최 아저씨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감사합니다 최 아저씨 맛있게 먹을게요 와우 Thank you Is your new subscriber? 음 음 That's why people I gave you some from him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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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ive m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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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어 1 3rd 1 3rd 1 3rd amount You already take a picture? 음 I already upload I will be luck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see 음 음 음 음 Delicious Really? 음 This one bread Bread? 음 음 음 음 Yeah You enough? 음 You enough? 음 You enough? You enough? Um You enough? Um Are you okay? Um Good Yeah Yeah Well It's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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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ood It's a lot 애들이 이래요 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요 스파게티 이런 것들 퉁퉁 부른 것도 잘 먹습니다 오우, 이건 설탕이 없나요? 오우 맛있어? 데이프리키? 응 데이프리키? 미사잇?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하죠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하죠 데이프리키? 네, 데이프리키는 데이프리키? 우리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야 하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너무 많은 관객들이예요 물론 이 관객들이예요 이때가 이 가게 오픈한지 며칠 안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네요 저희들 오고 나서 막 밀려드네요 필리핀 사람들이 하긴 뭐 우리도 그렇지만 하여간 새로 생긴 가게가 있으면은 그렇게 오고자 하는 열정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안 가요 여긴 학기 근처라 조금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대를 보니까 스타벅스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음료는 150에서 200페소 사이고 음식은 한 2, 300페소 합니다 저희들 수가 없는데azyrum 학교? 네 너 항상 학교, 학교, 학교에 왔어요 응 왜 친구들과 함께 안 오지 않았어요? 너 친구들과 함께 안 오지 않나? 너가 더? 응 너가 더? 응 응 응 비쌌네 조금 더? 네 왜? 하하 하하 아빠라 아빠라완 페이 다 좋아해?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케이크? 다 좋아해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기다려 아직 안전 아직 안전 아직 안전 오늘의 파스타 다음은 치즈 케이크 안전 아직 안전 아직 안전 고마워 치즈 케이크 혹시 고마워 치즈 케이크 잘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다음은 하하 january they're saying coffee now, palpitate later coffee now, palpitate later 커피 cannot make me palpitate but you can make me palpitate I love coffee now you know fighty bun fighty bun and then and then why you bu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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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you buy there 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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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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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색 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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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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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겼는데 결국에는 두세 가지 빼먹었어요 여기 보면 괜찮아요? 3, 4, 5 1, 2, 3, 4, 5 1, 2, 3, 4, 5 Gmol은 더 좋은 것 같다 Cainabang 항상 여쭤버려있어 Because when you go to Korean market sometimes, here are good. Yeah, you don't need to go right up. G-mol 1층입니다. 여기 식으로, Ground Floor죠. 이곳 갓쪽에 보면, Coffee Beans & Tea Leaf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이곳도 참 괜찮습니다. 그 맞은편에 China Bank AT&T가 있습니다. 혹시 이용하실 분 참고하세요. 필리핀에서 장 볼 때요.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속을 긁는 게, 보통 우리나라 마트는요. 먹거리랑 생활용품, 철물용품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본드 하나를 산다든가, 아니면 부탄가스를 산다든가, 전기선 있죠? 멀티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 사려고 하면 여기 돌아버려요. 여기에는 철물점이 따로 있고, 생활용품이라든가 어떤 키친용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층, 3층에 있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거기서 팝니다. 그러면 여기서 잔뜩 장을 보고 카트를 끌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물건은 필요하니 2층, 3층 백화점도 들리고 백화점에 나와서 철물점에 간다. 그럼 다시 짐보관소에다 짐 맡겨놨다가 철물점에서 일 보고 다시 나와서 짐 하나하나씩 찾아서 다시 1층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옵니다. 또 물건 찾습니다. 진짜 여기서 장 한번 보려면요. 퍼져요. 속 터집니다. 하나 더 있네요. 공포의 계산대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필리핀이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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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이건 Egyptians입니다. 응? 버터요? 누구이 버터라예요? 작게 들어요? 이게 버터요. 다음은 버터요. 이것은 버터요. 감사합니다. 지금 버터라에는 버터요. 아니면 버터요. 네가 버터요. 너는 버터요? 지금 버터라에이? 여기선 우리가 말하는 배추 있죠 그걸 Chinese 배차이라고 합니다 조금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쪽에서 쓰는 용어가 짱깨배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겨우는 어린 시즌에서ética의 뜻과 함께 사업하시는거에요 라디쉬? 그지? 그지? 라디쉬? 와이트 컬러 아 진짜 라디쉬 와이트 컬러 와이트 컬러 와이트 콸 와이트 컬러 와이트 컬러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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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지물은요 계산대 나오면 바로 같은 층에 철물점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뭐나ights 데ij아 서 요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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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요은 요소 요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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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는 잘 살려니까 아이쿠 자인 줄 알고 옆에서 찍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철멸점에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계산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짐을 여기다 맡겼어요 지금 다시 짐을 찾고 나갑니다 택시를 탈 때 보면 저렇게 짐을 실어주고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동전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10에서 20에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50에서 이런 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안 주셔도 되고요 두工трεν 그때는 같이 구멍시켜서 이런 거 그럼 제가 구멍시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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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올려주 부탁 온더 테이블 안일도 안일도 메세지 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